안녕하세요. 메이커즈 수학 강사 리즈기입니다. 오늘은 2022 스프링브릭 때 열리는 AP Calculus ABBC 문제풀이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AP Calculus를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AP 테스트를 위한 Preparation Loss Sport가 필요합니다. AP 테스트는 사실 College Board에서 Standardized 테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College Board에서 정해놓은 주제와 문제 유형을 초점 맞춰서 시점 문제를 많이 풀면 파일 만점 가능합니다. 먼저 AP Calculus AB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2022 Test Date and Task Form은 데이트는 5월 9일, 월요일 8AM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Task Forms은 2020와 2021과 다르게 완전 예전 Forms로 돌아갔습니다. Paper and Pencil Exam으로 3h and 15min 동안 진행이 되고요. 혹시나 5월에 COVID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뭐 디지털 포맷을 College Board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은 Paper Exam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종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스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Teacher, what's the minimum score I should get for 5? 입니다. 그럼 제가 technically out of 108 중에 like if you get above like 69, 69 이상을 받으면 which is above 64% 이면 5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쵸? 그러면 퍼센트지만 들었을 때는 누구나 5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이 테이블은 2021의 시험 성적입니다. AP Calculus AB를 시험 본 친구들 중에 5점을 받은 친구들은 1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above 64%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5점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퍼펙트 스코어, 100% 다 맞아야지 이런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5, 퍼펙트 스코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how to study for AB Calculus AB, AB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선 AB에 나오는 MCQ는 45 question이고 college board에 MCQ는 이렇게 8가지 주제가 나와 라고 정리를 해놓았지만 제가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게 5가지 주제를 줄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topic 2, differentiation 51%나 돼요. 그쵸? 그래서 사실 differentiation에 관한 기본적인 공식들을 잘 암기하고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됐을 때 MCQ의 절반 이상은 맞게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냐면 topic 5, application of integration을 막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앞에 배웠던 differentiation을 대부분 까먹었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알고 있는 애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문제풀을 할 때 앞에 부분 까먹었던 기본적인 공식을 다 리뷰를 한 다음에 MCQ가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AB에 나오는 FLQ, Free Response Question은 항상 6 Question이 나오고 Question 1 & 2는 Calculator Section, 3, 4, 5 & 6는 Learn Calculator Section입니다. 그래서 매년 AFRQ에 나눈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주제가 그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AP Calculation는 Calculator Fluency가 너무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Calculator를 쓰는 것이 좀 플렉시블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없을 때 학생들이 온전히 Question을 이해하는 것에만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쌤 어떡하죠? 아직 저는 Calculator 사용이 미숙한데 어떡하죠? 이런 친구들은 제가 Calculator Section에 나오는 문제는 3 Topic으로 정해졌습니다. Rate, In and Out, Particle in Motion, Remind Sum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한 FLQ를 많이 연습을 하면 지금부터 연습을 하면 시험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AP Calculation, AB Spring Breakthrough 스케줄은 유학생들은 총 10회로 월와 스모크 2시부터 5시에 만나는 스케줄이고 금요일은 특별히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일같이 모의고사를 보지만 금요일은 학원에 먼저 와서 모의고사를 보고 저랑 수업을 하는 스케줄이고 외국인 학교 친구들은 총 9회로 첫 주는 월와 스모크 금이지만 나머지 4회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스케줄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메이커즈에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달려온 AP 여정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